아이고 피곤해 오늘 저녁... 어디야? 집이야 지금 피곤해서 여친 가려고요 아 그래? 아까 불렸더니 오늘 피곤해 그러네 엄청 어, 그럼 왜, 니가,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랑을 믿었었는데 발동을 지켰네 그래 너, 그래 너 야 너,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오랫째 너네 집은 연실네 그 집은 큰 나의 이런 큰 너의 무슨 꽃이 나는데 기계를 보고 싶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네, 너누을 시켰보고 목도 보아도 안 봐도 너가 나 너야,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아랑을 믿었었는데 발동을 지켰네 그래도 그래도 나도 이런 건 다행이야 오는 남자 시간에 술은 못한 다음에 불건대네 나는 나 끊어버렸는데 지금 넌 왜 여기 보이는 건데 못 이제 근데 지금이 어때 이 영상 모두 내 오해온 바하는 클럽을 해왔는데 너네 집 불교자다 네가 왜 더 있어 나와 네가 왜 더 있어 나와 내 눈으로 심해 보고 옷도 모아도 남아도 너야 너야 네 영을 거기서 나와 네 영을 거기서 나와 바람을 믿었었는데 발숨을 찾았네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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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런 걸 사랑이야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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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네가 왜 더 있어 나와 지금 네 영을 거기서 나와 감사합니다.